상승의 트리거를 갖춘 종목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유니스토리 자산운영의 손정우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사실 종목군이 최근에 볼 게 별로 없어요. 상승의 트리거를 지금 갖춘 것이 시장에 뭐가 있을까 상당히 고민이 되는데 경제 지표 그리고 또 국채 금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시장이잖아요. 오늘 또 마침 시의적절하게 관련 내용을 준비하셨네요. 맞습니다. 제가 연휴 전에 한번 시장 시황에 대해서 다뤄드린 적이 있고 오늘 그 연장선으로 한 번 더 준비를 했는데 이번에는 경기 지표 특히 금리를 통해가지고 포트폴리오 전략을 어떻게 구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지난 방송과 이번 방송을 통해가지고 이번 시장 조정을 포트폴리오를 재구축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에 준비를 했고 어느덧 코스피 지수와 미국의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는 10% 정도 하락을 고점 대비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경우에는 15% 정도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유독 다른 국가 지수 대비해서 코스닥 지수의 납폭이 컸던 이유는 2차전지 업종의 오버슈팅 이후에 조정폭이 깊게 나왔기 때문으로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코스닥에서는 2차전지 업종의 반등을 먼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지만 우선적으로 지금 금리 상황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재구축하는 게 유리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간밤에는 미국의 국채금리가 또 하락을 했다고 하지만 연모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국채금리의 오름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어제도 국내에서도 국채금리가 많이 급등을 하고 있다는 뉴스가 계속해서 전해지기도 했었는데 이 추이를 좀 지켜보도록 할까요? 네. 금리를 예측하는 것은 주가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재 금리 시점을 지표들을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해본다고 하면 추석 명절 연휴 동안 미국 심련물 금리는 30bp 정도 0.3% 정도 상승을 해서 4.8% 중후반을 기록을 했죠. 연휴가 지나고 첫날 어제 우리 국고채심련물 금리는 32bp가 하루 만에 급등을 하면서 4.35%에 도답을 했습니다. 국고채심련물 금리가 당일 8.4% 상승을 기록을 한 것인데 지난 20년 동안 금리 3% 이상 구간에서 최고치 상승률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를 방증하는 것이 10년 국채섬물이 사상 최초로 사한가를 기록을 했다는 것인데요. 국고채 금리의 발작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내적인 환경의 영향과 수급 현상이 더해져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보통 이러한 상황이 금리의 전환점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3% 금리 이상 구간에서 당일 금리 상승률이 5% 이상을 기록을 한 것은 20년 동안 10번 정도가 있었는데요. 이 중에 3번이 2008년, 2009년 금융위기 때 있었고요. 한 번은 2013년 6월 번행기 의장 시절에 긴축 발작이 있었던 시기였고 나머지 6번이 최근 22년 3월 이후에 있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금리 인상 속도가, 금리 상승 속도가 과거 대비 굉장히 빠르다는 것이고 그만큼 금리의 변동성이 높아졌다는 부분인데요. 이 국채 금리의 변동 요인을 한 번 살펴보면 국채 금리는 실질 단기 금리와 기대 인플레이션, 턴 프리미엄 세 가지 영향으로 변동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국채 금리 상승 요인은 미국과 한국 모두 턴 프리미엄 상승 영향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수급의 영향과 심리적인 영향이 훨씬 더 크게 작용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미국 금리의 영향을 받으면서 후행적으로 상승한 영향이 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 금리의 변동성이, 국채 선물의 변동성을 야기를 하면서 어제 한국 시장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매도 물량이 강하게 출해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오늘부터는 이 금리가 변동성이 약해지면서 시장을 반등을 모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적으로 V자 반등보다는 지금부터는 포트폴리오 재구축하면서 다시 좋은 종목으로 모아가는 전략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금리가 가파르게 내려오기는 힘들 수도 있겠지만 당분간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건지 향후 금리 전망에 따른 포트폴리오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현재 미국 10년물 금리의 RSI 차트 기준으로 수치는 80을 넘어섰고요. 거기에서 조금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과거 80 수치를 넘어갔던 시점에는 모두 금리가 단기 고점을 기록했다는 부분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금리는 미국 금리의 영향을 당분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미국 금리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려면 지금까지 반영된 부분과 반영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국채 금리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다시피 실질 단기 금리에서는 추가 금리 1회를 반영을 했을 것이고 기대 인플레이션에서는 유가가 90불을 넘어서 100불을 향해 가는 과정에 반영을 했을 것이고 양호한 경기 상황과 고용 상황을 반영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텀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연준의 점도표가 상향된 수치를 반영을 했고요. 미국 정부가 최근에 재정 정책을 위한 국채 발행을 대거하는 상황을 반영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반영하지 않은 부분을 고려를 한다고 하면 반영된 부분을 반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지난 연휴 동안에 10년물, 미국 10년물 금리는 30BP가 상승했다고 말씀드렸는데 2년물 금리는 10BP밖에 상승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5.1%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연준의 점도표 중간값이 내년 기준으로 5.1% 정도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2년물 금리가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않는다고 하면 텀 프리미엄에 추가적인 상승이 없다고 하면 그 말은 수급적인 요인과 심리적인 요인이 더욱 과도하게 과매도인 상황으로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면 금리는 단계적으로 고점을 보일 확률이 높고요. 따라서 여기에 따른 금리가 안정된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낙폭이 과다한 섹터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한국의 코스닥 경우에는 2차 선지가 먼저 그럴 것 같고요. 중요한 부분은 현재 수준의 주가에서도 다시 매수할 수 있는 확실한 토자 포인트가 있느냐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2024년의 포트폴리오 아이디어로 실적과 공감이라는 주자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24년의 경우에는 23년보다 경기가 확 회복되는 구간이라는 점이 핵심이고요. 기업들의 실적이 좀 더 회복되는 구간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비교적 높은 금리와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엄청난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외국인 수급이 유입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에는 아직 이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4년의 주도 섹터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실적이 될 것이고 매출 성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지수가 상승하기 위해서 필요한 또 조건들이 있는데 지금 그 조건들이 좀 충족이 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경제 지표라든지 국채금리의 동향을 눈여겨볼 수밖에 없을 텐데 그래서 보다 펀더멘털에 집중을 하자 실적에 주목을 하자라는 의견이신데 실적이 괜찮을 수 있는 향후의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 겁니까? 네 제가 이론을 계속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핵심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텐데요. 주가에 대해서 한번 지금 다시 고민을 해보면 포트폴리오를 재구축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요인이 될 텐데 주가는 실적과 멀티플의 함수죠. 실적이 상승을 해야 되고 멀티플이 상승을 해야 되는 아주 당연한 그런 논리인데 최근에는 두 가지 모두 금리 상승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실적이라는 것은 EPS 즉 가격이 상승을 하든 판매량이 증가를 하든 비용이 감소를 해야 됩니다. 최근에 금리가 상승을 하고 원자대가 상승을 하면서 다시 비용이 증가를 하고 기업들의 마진이 하락하는 실적이 하락하는 구조에 대한 우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반기에도 불과 다르지 않았었는데 상반기와 지금의 모습 차이점은 원자대 가격이 상반기에는 안정이 되어 있었고 금리가 하락하는 안정되는 구간이 있었다라는 부분이죠. 따라서 가격과 판매량에 대해서만 신경을 썼으면 됐었고 한국의 경우에는 수출 비중이 70%가 넘죠. 그러면 수출에 관련된 기업들에서 수출 증가율의 기울기가 높아지는 다시 말해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로 계속 올라가는 품목들이 상반기에는 주도 섹터였다는 것입니다. 상반기 초반에는 2차 전지 자동차 업종이 그랬었고요. 상반기에서 2분기로 갈수록 전력 설비, 의료기기, 화장품 쪽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3분기에서는 경기가 둔화되는 흠으로 보이니까 바이오라든지 AI와 관련된 섹터가 주도를 했었던 것이고요. 다시 4분기가 진행되는 상황인데 중요한 것은 주도 섹터에서는 두 가지 경로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출의 성장률의 기울기, 두 번째는 매출 성장성입니다. 이 기울기 관점에서는 다시 말해 수출 증가율의 기울기가 높아질 수 있는 부분 지금 시점에서 기울기가 높아질 수 있는 섹터는 단연 반도체 섹터입니다. 준비한 차트를 보여주시면 먼저 국내의 우리나라의 일평균 수출 금액은 9월 기준으로 2.9억 달러를 기록해서 작년 11월 이후에 최대치를 기록을 했죠. 전체 수출 증가율은 일평균 기준으로 0.6% 플러스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메모리 일평균 수출 금액 추이를 준비를 해주시면 메모리 일평균 수출 금액 추이를 보면 9월은 마이너스 16.2% 기록을 했지만 작년 10월의 금액을 넘어섰습니다. 그 말은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는 반도체 쪽은 계속적으로 수출 증가율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도체는 센티멘털만 개선이 되면 계속적으로 주도 섹터의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SK하이닉스가 지금 은봉이긴 하지만 3%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도 반도체가 견조했는데 반도체 쪽 유망하게 볼 수 있겠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또 악재가 되고 있는 것이 신재생 에너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과 관련된 종목들 52조 최저가를 기록한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어떻겠습니까? 서포트폴리오 전략에서도 2024년을 대비한 4분기에 담아갈 수 있는 종목으로 신재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한데 미국이 정권이 바뀌고 대선을 통해서 노이즈가 발생이 되는 이 구간에서 과연 신재생에 대한 정책이 방향성이 바뀔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이 신재생 섹터는 대표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전쟁을 하고 있는 섹터입니다. 그 말은 미국이 여기서 투자를 늦추거나 줄이게 되면 중국과의 기술 패권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과거에 정당에 따라서 정책이 좌우되지 않았다는 사례를 본다고 하면 신재생에 대한 우려는 과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는 태양광보다는 우선 풍력, 4분기에서 1분도 넘어갈수록 태양광,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국내 한정에서는 원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 분위기는 지금 한전이 누적 적자가 47조 원을 달하고 있는데요.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정기 요금을 대폭 인상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새로 부임한 김동철 사장이 어제 처음으로 간담회를 열면서 이달 내에 자구책을 발표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구책의 일환 중에는 원전의 재가동과 새로운 건설에 대한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내 한정대에서는 이러한 원전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같이 높아질 시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유닛스토리 자산운영의 손정우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